저는 산골 중에 산골이라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더덕, 산돌아지 등을 캐서 판돈으로 공책, 연필 등도 사고요. 수업료도 내고요. 그야말로 산을 벗삼아 자랐죠. 우리 아버지는 소장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부록 송아지들을 사오면 산으로 끌고 가 소와 함께 산에서 지내는 게 일이었죠. 그러다가 동네에 아연 공장이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땅을 팔고 지금의 영주인 풍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저는 서울로 상경, 중장비 기사로 일하게 됐는데. 어! 아저씨! 아저씨! 어! 그래났어! 잠깐 잠깐! 스톱! 스톱! 스톱해봐! 와예! 와예! 뭐지 이런 데 날린지요? 날랐대! 날랐대! 예? 날라예? 그래! 사장이 날랐단다! 어젯밤에 미국으로 튀었대! 예? 예?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쩌고예? 어쩌긴 망한거지. 제 요새 월급이 자꾸 밀리는 게 이상하다 했어. 그럼 우리 돈은 못 받는 겁니까? 석 달치 밀렸다 아닙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그렇게 일하던 중장비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리고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당신 또 소리가 지금 며칠째고? 아, 알았다. 지금 애들 육성비도 밀려있고 책산 받고 돈 달라고 난린데 언제까지 술만 그렇게 퍼마시고 있을키고? 알았다. 알았다고! 그렇게 며칠을 술에 쩔어 살던 저에게 지인이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야, 야. 그러지 말고. 용씨 니가 직접 굴착기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노? 네? 지가예? 그래. 내 들이니까네. 한강도 개발하고 지하철도 계속 늘리고 서울에 앞으로 돈 될 사업이 많다 카더라. 그건 그런데 지가 뭐 돈이 있어야지. 월급 밀려가 지금 애들 육성 회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중고 굴착기 사업은 어떻노? 일단 돈 빌릴 수 있는데 좀 찾아봐라. 잘하면 막 큰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아까워서 그래. 고민 끝에 저는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여보. 내가 그 굴착기 사업을 좀 해볼까 하는데. 사업? 아이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아, 잘하면 막 큰 돈 벌 수 있다 아이가. 그래서 말인데. 그 장모님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되겠나? 지난번에 그 땅 파신 돈. 그게 안 된다. 정말로 뭔 얘기고. 결국 저의 간절한 부탁에 아내는 장모님께 손을 벌렸고 저는 중고 굴착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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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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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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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더. 아, 그렇지.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고 굴착기라서 그만큼 또 잔고장이 많았고 직원으로 일하는 것과 내가 사장으로 일하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여차여차 하다 보니 굴착기 사업은 서울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여보, 엄마가 지난번에 빌려준 돈 그저 언제 감자고 난리다. 그 뭐 우리 막둥이 결혼하면 집 얻어주려고 해둔 돈인데 막둥이 내년 봄에 날 잡았다 아이가. 아, 그래 안다. 잘 안다 내가. 그 장모님한테 그 조미만 더 기다려봐라 라고 좀 얘기 좀 해봐라죠. 아내는 체근하고 장모님 별 면목은 없고 답답한 마음에 하루는 근처 대성산에 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산에서 자라 그런지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산에 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산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위안이 됐습니다. 아, 맛 좋네. 이 산 냄새 좋다. 역시 산이 최고다. 최고. 험한 산을 고르다 보니 허기가 밀려왔고, 달에 농쿨 아래 앉아 빵을 한 봉지 뜯었습니다. 맛있네, 꿀맛이다. 그런데 그때 제 발밑으로 인삼같이 생긴 풀이 보였습니다. 잠깐, 저기 인삼이가? 저는 급히 인삼 같아 보이는 그 풀의 뿌리를 조심조심 캐 보았습니다. 아이차, 이게 인삼 맞나? 그런데 인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 뭐꼬? 네? 조심조심 캘수록 드러나는 뽀얀 뿌리. 네, 그것은 인삼이 아닌 산삼이었습니다. 이 뭐꼬 이게? 이 산삼 아니다, 산삼! 와! 원의 심벗다! 저는 조심조심 캔 산삼을 돌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몇 번이나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마, 산실련님 감사합니다이.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는데. 아이고, 뭐꼬 이게? 글쎄, 돌덩이 옆에 독사르마리가 그 아래를 틀고서 혀를 렐렐렐렐렐렴하고 있는 겁니다. 꼭, 네 이놈! 누구만대로 산삼을 훔쳐가느냐?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산삼을 그 자리에 놓고 올 수는 없는 일. 저는 독사를 피해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해서 그런가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물소리가 들렸고 저는 모에 이끌리듯 계곡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계곡. 계곡을 향해 뛰어가서 물을 떠먹으려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 단풍나무 아래 산삼들이 밭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뭐꼬? 이 뭐꼬 이게? 신받다! 이번엔 떼거지로 신받다! 더는 저도 모르게 산골짜기가 떠나가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 산삼이 몇 갠가 세어봤습니다. 이게 몇 뿌리고?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와! 그냥 보기에도 제복 큰 것은 열 개 가까이 됐고 어린 삼들도 스무 개가 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끼는 황홀한 순간이었죠. 저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힘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뽑다가 하나가 뚝 하고 두동광이가 나버렸지 뭡니까? 저는 바지에 쓱쓱 문질러 산삼 한 뿌리를 씹어 먹어 왔습니다. 이야, 이거 맛있기네! 산삼 특유의 향기와 알싸함에 온몸에 쫙 퍼져나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천종 산삼을 뿌려 무려 아홉 뿌리나 캤습니다. 여보! 여보 나와봐라! 아파트 나와봐라! 아이고 아이고 참말라! 뭔 일인데 이렇게 날리고! 야, 이게 뭔지 알아? 어? 이게 다 산삼 아이가? 산삼! 뭐, 뭐? 산삼이라꼬? 그럼! 진짜가! 하모! 아이고야, 당신 도라지 잘못해온 거 아이가? 아, 이마 장난하나? 내가 산 하루 이틀 타보나? 산삼 맞다 아이가? 엄마, 어떡하지? 봐봐라! 아이고야! 이거 웬일이고! 맞지? 진짜 사람이 죽을 한 법은 없는가 보다, 그죠? 여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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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 꼬지 마봐라, 이게 꼬비 고생시고 자, 여기 봐, 꼬지, 꼬지, 아아! 아이가 봐라, 아이가 봐라, 좀 살살 꼬지 마라! 아이고, 아이가 진짜 많네! 맞지? 산삼을 판 돈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모님께 빌린 돈부터 갚고요. 자꾸 말썽을 부린 중고 굴착기를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가방이라는 것도 사줬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런 큰 행운을 얻어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이 행운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큰 돈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산불로 마음고생 많은 강원도민들을 위해 작게나마 마음을 보탰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